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항공의 2020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재고 단일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재고 상품이 8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이 36만원 매출 중간에 했고요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이 120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총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8만원하고 36만원이 매입한 거니까요 8만원 36만원 매입한 거 그 다음 총 수량이 100개 400개니까 100개 400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500개 분의 44만원이 되겠고요 평균 단가로 따져보면 880원이 나오겠네요 자 총평균 단가는 880원인데 매출한 게 375개입니다 그러면 375개 곱하기 880원 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75 곱하기 880 해주시면 33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자 재고 수량이 5개가 이제 간모 손실이 발생했고 그 중에 3개는 정상 간모고 2개는 비정상 간모래요 그러면 3개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3개 곱하기 880원 만큼 추가로 더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80원 곱하기 3개 해주시면 2640원이 추가로 더 인식이 되어야겠네요 자 2개 더 해주시면 33만 2640원이 매출 원가로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정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있네요 3번에 33만 2640원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총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총평균 단가를 먼저 제일 먼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판매됐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간모 손실이 있으면 정상 간모는 이제 매출 원가에 추가해서 인식을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